네 오늘 이 에이프로젠 아 진짜 너무나도 아쉬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장 초반만 해도 사실 이 5일선을 지지하면서 좀 기분 좋은 반등의 폭을 보여줬었는데 결국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저항구간 있죠? 자 이 저항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좀 주가가 추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는 이 라인이 있죠? 자 이 라인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에이프로젠이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 속에 있다가 반등을 시도를 했죠. 이렇게 반등을 시도를 했는데 어제 에이프로젠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자 이 추세 라인, 추세 하단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제 주가가 빠졌더라고 해도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을 만약에 지켜줬더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좀 반등의 흐름이 나왔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주가가 굉장히 좀 낮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한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추세 라인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살짝 불안해 보이는 모습은 지금 5일선이죠. 5일 이동평선 마저도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이프로젠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신규 진입.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수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매수하면 절대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수금을 확인하고 수금을 확인하고 진입을 하는 걸 1원칙. 1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지난번처럼 지난번에 에이프로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알림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에이프로젠 제가 사실 언제부터였죠? 3월 중순 이 구간이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언제입니까? 잠시만요. 3월 18일. 3월 18일이면 이 날입니다. 이 날. 은봉.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네요. 어찌됐든 간에 당시에 제가 에이프로젠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때 이 종목만큼은 제가 단기 수익 10%에서 20% 이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보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주가가 완전 최바닥에 있죠. 최바닥에 있는데 이 위에 빈 공간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 빈 공간이 에이프로젠의 캔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이 나올 때 하락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최대한 우리가 안전마진 안전마진을 확보하면서 에이프로젠을 가지고 수익 극대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그냥 막 사지 말고 천천히 기다렸다가 돌아가는 자리 돌아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단 제가 에이프로젠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주가가 바닥에 있었어? 주가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져서? 물론 이유도 맞습니다. 수급도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에이프로젠이 갖고 있는 재료 모멘텀이 있죠. 이 재료 모멘텀이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료 분석을 할 땐 딱 두 가지만 보면 되거든요. 첫 번째, 재료의 크기를 보고요. 두 번째로는 재료의 지속성을 봅니다. 재료의 지속성. 재료의 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 최초,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라든가 아니면 재료가 굉장히 신선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AI 반도체 있죠. AI 반도체는 시장에서 그동안 없던 재료이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재료가 신선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에이프로젠이 갖고 있는 재료는 신선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왜? 제약바이오로 하면 다 임상은 하고 그리고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된 수혜도 사실 에이프로젠 말고 다른 기업도 가져갈 수 있는 반사액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재료의 지속성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재료의 지속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주가라는 건 아무리 차트가 예쁘고 아무리 수급이 좋아도 재료가 없으면 재료 소멸로 주가 다 빠져요. 후속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에이프로젠이 갖고 있는 재료 딱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세요. 미국의 생물보안법 반사액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고 해요. 지금 4월 22일자로 보도자료가 나왔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월 6일자로 이미 통과가 된 정책이다. 정책이다고 말씀드렸어요. 생물보안법은 일단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미국의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많이 터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신약이죠. 신약을 생산할 때 저가형 저가형으로 싸게 싸게 물량을 잘 뽑아내니까 마진이 좋잖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중국 기업을 많이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사태라든가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죠. 무역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 기업과 거래를 드는 거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해요. 리튬도 마찬가지죠. IRA, IRA의 개정안을 또 발표를 하면서 중국과 거래를 끊어놨는데 바이오마저도 끊겠다는 거예요. 2차전지 말고도. 그게 바로 생물보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DMO죠. 위탁 생산. CDMO에 대한 반사이 누가 가져온다? K바이오가 가져오는 거예요. K바이오 중에서도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보다도 이런 위탁 생산, 생산 능력, 파운드리 능력이 있는 기업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에이프루젠이 뭘 갖고 있다? 퍼퓨전 기술을 국내 유일문약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재료의 지속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재료의 지속성인데 정책은 여러분들 정책은 오늘 시작하면 내일 끝납니까? 하루면 끝납니까? 그런 정책은 없습니다. 최소 5년. 최소 5년은 갈 수 있는 재료다.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AP063 허셉팅 관련해서 이슈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HLB의 주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드라마틱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정말 볼 때마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오늘도 꼬리를 정말 길게 들었는데 결국 반등하는 모습. 그만큼 바이오가 아직도 주도 섹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FD 승인이 다가오게 되니까 어때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숨도 안 쉬고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A프로젠은 못 가느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AP064 허셉팅을 가지고 유럽 임상입니다. FDA 아니고요. 유럽이에요. 유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EMA라고 하죠. EMA라고 하는데 이제 삼상 계획이 나온 거고요. 앞으로 기간을 봤을 때 54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720명 임상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54주 동안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럼 뭐예요? 대략 1년이 남았잖아요. 1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 있죠. 세력들도 급할 필요가 없어요. 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대한 앞에 있던 개미들 앞에 물렸던 개미들의 물량 최대한 싸게 매집을 한 후에 이 매물대를 가볍게 만들고 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 빠진다. 급할 필요가 없어. 우리도. 굳이 왜? 굳이 왜 빠질 때 사가지고 맨날 고생하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돌아가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린 거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파동을 봤을 때 이거 쌍고점 나온 거 아니야? 쌍고점 나오고 끝난 거 아니야? 쌍고점이 나오면요. 이렇게 주가가 옆으로 횡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쌍고점이란 건 상승을 하다가 전고점 돌파 시도를 했는데 돌파 실패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매수했던 A프로젠 앞에서 매수했던 수급 주체들이 실망감에 바로 물량을 던져버립니다. 왜? 최대한 빨리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보세요. 주가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쌍고라고 보기도 어렵고 쌍고라는 건 여러분들 장기평성과 이거예요. 쌍고는 바로 이겁니다. 장기평성과 이격도를 벌리면서 돌파 시도 돌파 시도를 했는데 거래량이 더 크게 붙지 못하니까 앞에 있는 거래량을 잡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상승 추세 끝났다 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뭐예요? 완전 장기평성 하단에서 자상에서 이제 막 돌파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방 추세 하방 추세에 대한 압력 힘 하바로 압력이 하바로 찍어 누르는 힘 자체가 줄어들고 결국 돌파 성공을 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매수를 하지 말고 일단 최대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면서 이 눌림 타점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눌림을 어떻게 잡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주가가 밀리는 이유는 매도 물량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분복을 봐야 돼요. 분복을 보면 주가에만 추세가 있는 게 아니라 거래량에도 추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주가가 빠진 이유가 뭐예요? 거래량의 반등이 나왔는데 라이버전스가 나왔어요. 라이버전스가.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은 주로 그러니까 실망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거래량이 완전히 바닥을 찍을 때까지 매도 물량이 완전히 없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3월 중순에 에이프로젠에 엄청나게 큰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하루 이틀 3일 3일 연속으로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이 물량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총 1억 8천만 주 1억 8천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에이프로젠의 유통 물량이 얼마냐면 1억 2천만 주입니다. 1억 2천만 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유통 물량이 이미 세력의 소나기로 들어왔습니다. 세력의 소나기로 이미 유통 물량이 매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을 담을 때는 이들에게 당할 게 아니라 이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용을 하려면 이제 평균 단가를 우리가 산출을 하고 평균 단가 대비 괴률이 벌어질 때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도 물량이 완전히 없어지는지 그리고 새로운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매수를 진입을 해야만 확률이 어때요? 확률이 훨씬 더 몇 배로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할 때 그냥 느낌과 감 어? 2평선에 닿았네 어? N자형 눌림목이네 아니면 어? 급등한다 뉴스 나왔다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수익이 날 때도 있는데 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많다 거의 5대5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5대5가 아닌 6대5 7대5 8대5까지 올리려면 결국에 우리가 그 조건값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소중한 자산 피 같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가 섬세하게 분석을 하면서 진입을 해야지 그냥 느낌과 감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우리가 중심을 잃게 되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밀릴 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심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A프로젠을 보면서 중심을 잃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그려드릴 거예요. 그려드릴 거고 지난번에 받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매매 사인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좀 알고 싶다. 내가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분처럼 종목명을 문자로 남겨놓으시면 돼요. 남겨놓으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있다 하락이 나오고 있고 매도세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급등이 나오더라도 급등이 나오더라도 급등할 때 붙지 말고 한 번 다시 한 번 눌릴 때 그러니까 빠졌다가 뭐예요? 눌릴 때 급등이 나오고 눌릴 때 이 N자를 공략하는 게 맞아요. 이게 확률이 높은 겁니다. 수급을 확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매수 타점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매수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매수보다 어려운 게 매도입니다. 매도. 자 매도는요.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죠. 익절이 있고 손절이 있는 거예요. 손절도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보시면 최종 대응가가 있거든요. 최종 대응가. 이 가격을 이탈하면 이거는 진짜 우리가 꼭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말씀드리고 그런데 사실은 A 프로젠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면 최대한 매직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 여기서 기업의 악재 갑자기 순간적으로 기업의 악재가 나고 난다면 제가 실시간 경고 알림 실시간 경고 알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는 꼭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일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꼭 추세를 지켜야 되는 그 라인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익절도 마찬가지예요. 익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빈 공간 이 빈 공간이 A 프로젠의 캔들로 채워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만 중간중간 우리는 뭐예요. 분할 매도를 하면서 갈 거예요. 여기까지 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도 여러분들 항상 뭐예요. 수익을 날 땐 챙기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예요. 챙기고 나서 어차피 변동성 또 나와요. 이때도 똑같았어요. 이때도 올라갈 때 여러분들 좋죠. 더 갈 것 같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 지금 한 일주일 만에 자 일주일 만에 얼마만큼 빠졌냐면 28% 빠졌어요. 28% 자 일주일 만에 28%의 하락이 나왔어요. 물론 내가 여기서 잡았다고 했다면 수익을 보고 수익을 보고 있지만 마치 손실처럼 느껴집니다. 손실처럼 그러면서 빠질 때 절대 매도 못해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뭐 결과는 좀 올랐지만 지금 버티고 있지만 버티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더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여기서 또 손절도 못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최소한 2분의 1 뭐 3분의 1 이라도 덜어내면 나머지 물량은 다 수익이에요. 오르나 내리나 왜? 2분의 1을 팔아버리면 내 원금은 원금은 챙겨놓고 수익금만 가지고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욕심부리지 말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지키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만약에 설령 혼자 진행을 하신다고 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매매 시나리오 매매 계획 그렇죠? 뭐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홀딩 전략 보유 전략을 가져가든 항상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만 우리가 이 A프로젠으로 정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흔들리네 심리들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무료로 무료로 매매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A A라고 문자를 주시면 되고 연락처는 잠시만요. 연락처는 위에 있습니다. 010 9014 8706 이에요. 보이시죠? 여기다가 A프로젠이니까 A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되겠고 그 대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세력이 무섭다. 기관이 무섭다. 그리고 외인이 무섭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세력은 저도 무섭고 기관도 무섭고 외인도 무섭고 얘네들 진짜 장난 아니야. 돈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개인들이 뭉치잖아요. 더 무섭습니다. 세력 기관 외인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똘똘똘똘 뭉치자라는 의미로 댓글 댓글에다가 뭉 치 자 댓글에다가 뭉치자라고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와 정말 이 주식투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특별한 혜택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께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이니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간혹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알았었는데 매수 좀 해놓을걸. 아 그때 또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매도할걸. 자 이렇게 지나고서야 우리가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 후회와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주식투자라는 게 바로 이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누군가에게 듣거나 혹은 급등하는 종목을 보고 나도 모르게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가락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종목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주식투자라는 게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기업 분석을 완벽하게 마무리 적지고 그리고 나서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고 우리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준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시거나 혹은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죠? 현실적으로 2천 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이 조교수 실전 주식 스터디방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 매일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500억 거래대금 이상의 N자형 눌림모 그리고 확실한 재료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까지 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내용들도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당장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공의 맛 그리고 수익의 맛을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있죠. 그죠? 상단에 보이시는 이 연락처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숫자 1 그죠? 자 숫자 1 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초대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 초대링크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셔서 숫자 1 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한번도 빠짐없이 초대링크 받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주식공부 또 내일로 미루시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시작하죠. 뭐 여러분들 어려운 게 한계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매일같이 이렇게 뭐 주식창을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침에 한번 딱 점심에 한번 딱 확인을 하셔도 한눈에 쉽게 이 시장의 트렌드와 그리고 돈이 몰리는 섹터 종목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 방에 들어오셨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사면 내일 상한가 간다. 자 여러분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좀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그렇죠. 자 이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며칠간 좀 주식을 모아간다 라고 한다면 빠르면 자 빠르면 2-3일 길어야 1주안에 20%에서 3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 그런 수잉 투자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만약 내가 정말 이 주식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 혹은 주식 투자로 평생 먹고 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익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자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식 투자는 정말 큰 돈이 있어야 자 큰 돈이 있어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정말 큰 오해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리의 마법이죠. 이 복리의 마법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소액 투자로도 자 이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제가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자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함께 13번 딱 13번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표 수익률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20%에서 이제 30%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13번만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하게 되면은 100만원이 여러분들 얼마가 됩니까? 바로 천만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천만원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단돈 뭐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우리가 복리의 마법만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액투자로도 충분히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리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빨리 빨리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저와 함께 이 험난한 이 주식전쟁터죠. 자 이 주식전쟁터에서 우리가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대신 여러분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또 노력하는 이유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댓글에다가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자 잘해보자고 화이팅 자 댓글에다가 화이팅 한번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남겨주시고 문자 아직 남기지 못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락처는 상단에 이렇게 있죠. 자 이 연락처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바로 숫자 1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